인간 예거 설리번 우리에게 우리 적에 대한 분노에서 벗었는데 알려주겠다고 그를 믿어야 된다 돌아갑시다 고고 뭐야 부잡한 가방 아 비늘이 없구나 지금 됐어 그럼 나중에 만드는 걸로 하고 보고나 하러 갈까? 자 메뉴를 보면 여기 도시회관에 로겔 있다고 하네 일로 가죠 처음 가네요 이것이 도시회관인감? 자네는 이름이 없구만 저런데 있지 않을까 일단 올라가보자 야 저렇게 있네 여긴 왜 뚫어놓은거야 저기 먼저 갑시다 털거있나? 이름도 없는 NPC 나 가둘려고 저거 만들어 놓은거 아니지? 잠깐만 나 이런거 못 넘겨 그냥 다 보고가야돼 이래서 제가 이동거리가 오래걸리는겁니다 다미안 로겔 리머큘러 그들은 소보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고 매우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장래에는 몬수네까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을 더 조사해야겠어 버그에 있는 누군가 힘을 빌리는게 좋을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글이 많지않아 버그로 가라는건 아니지? 아이씨 개새끼 그럼 이거 해야겠다 애쉬자이언트 하러 가야겠네 다음거는 추우니까 3개 먹자 3개를 먹진않고 3개 가져가겠습니다 왜 안맞아 그게 왜 안맞냐고 이 길이 맞는 길인거 같은데? 지금 이 달인거 같거든요 아 저게 거인의 마을인가보다 야 뭐 저렇게 잘되있냐 난 약간 지능이 좀 낮은 친구들인줄 알았는데 와 스팀미나 더럽게 늦게 차 극혐이야 아 저런거 먹고 싸우는거였구나 아아 난 먹으면 병 걸릴까봐 그냥 먹으면은 되게 좋네 저거 저거 인네프션 만들어 먹는거 보다 더 좋은데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니까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네 저긴 뭐야 그럼 몰라 요것이 거인의 도시락 이말인가 요것이 거인의 도시락 이말인가 오 야 깜짝이야 아 얘네 걔네 그 처음갔던 버로우에 있던 녹색 거인이 얘네 흐흑 키 짱큼 거인 친구 썸네일 나왔구요 어 되게 점잖게 생겼다 야 야 거인이면은 더 좋은거 팔지 않을까 너희도 먹는건 비슷한가 보다 어 대화가 안되 잠깐만 대화가 안되잖아 세상에 맙소사 오 뭐야 깜짝 헤엑 니 덩치에 단검을 판다구요 별로다 이거 어 충격저항은 좋네 이동수 9% 감소 와 충격저항은 없네 거인의 미눌창 거인의 대형 도끼 깡딜이 40이야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낫다 야 근데 멋있게 생겼다 옷이 약간 뼈 권총이라는게 있네요 사마귀에 망치가 있다 오오 팔로즘 조각 판다 사야죠? 써야되니까 아 팔로즘 조각 사라니까 진짜 비싸긴 하네 다른건 없을거 같은데 이거 외에는 뭐 물약을 다른거 먹진 않을거 아냐 덩치가 크다고 식품상점 한번만 더 가보자 내가 말을 못걸었나봐 아냐 얘는 감옥한 분이야 건들면 안돼 뭐오 왜 항아리 하나씩 들고다니는거니 되게 친절하다 헬로 마이프렌드 이거 좀 사자 너무 좋다 이거 싸울때도 너무 좋겠다 괜히 하나 먹었네 강철피부영약 골렘영약 뭐야 저거 전사의 영약 전기광택제 나 돈 많이 쓰게 한다 너희들 나 돈 많이 쓰게 한다 너희들 제법이야 내 지갑을 열게 하다니 와 쟨 뭐야 강철거인이야? 이런 애들이 버러우해서 왜 죽은거야? 문화를 배우고싶어서 왔습니다 아, 대족장이래 여러분 amo скat 자네들에게도 종교가 있구만 어 너는 뭐 마스크 쓰고 있는거니? 대학 안되네요 맵을 한번 보자 지도를 아 뭐가 이래 좀 별론데? 도시가 그렇게 안 큰가 보다 마을이라고 그렇지 이거 나가는거죠? 아니네? 저기 한번 가봅시다 아니 뭐야? 와 되는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 내가 뭔가 캐스트를 좀 해야지 진행이 되려나? 세알이다 자 우선 새로 산 영역들 볼까요 한번? 제조법 다 익혔습니다 얘를 물도 안 마시고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 함부로 만들면 안되겠는데? 자유레시피 아 이게 다 만들 수 있는거야? 향상된 체력 포션 두개 네 개나? 아 완전 개꿀이죠 인내 포션은 됐어 무게 너무 많이 나가 절제 포션 필요 없죠? 절제 있으니까 강철 피부 영역 이거다 어 분노버프야? 콜레문 어 지배 및 절제 버프래요 이 지배 및 절제 버프가 내가 못 본 직업에 들어있나 보다 골렘 영역 이게 전기 강택제만 보면 되네? 너무 이거 재료가 좀 동문어는 약간 나는 제대로 먹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상자에서 나왔는데 야 이거 괜찮다 어 반딧불가루 처분해야 되는데 야 가베리와인 파니너? 안 팔지 아 아이 더럽게 쓸모없네 가베리와인 파는 애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? 아 저게 물인가 저게 물인가 혹시? 어 이게 물이구나 내가 막 마셔도 돼? 니가 장사하는거 아니지? 그럼 족장이랑 대화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우리? 아 너희랑 대화를 안했구나 안되구요? 안되구요 쳐다도 안보고 있네 더러운 놈이 다음 시간에 보죠 어우 재밌었다 오늘 나름 메인캐스트도 하나 했고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중갑 입은 형제들끼리 한 컷 찍자고 장비도 바뀌었구요 너도 바뀌었구요 나 전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되는데 두번째 전직을 아직 두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뿅 2 하지만 당신은 이rai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